저의, 카이 씨 넙살! 입고 갑니다. 부하이셔!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뭐야? 자, 문세훈 오픈! 자, 문세훈 오픈! 끌리는 눈빛 들은 것 같고요. 심장, 울려버린이라는 것 같은데? 아야야야! 이제, 이제는 진짜... 어, 좋아? 왜? 카이 씨 아무것도 없으면서 울려기고! 저는 홀려버린이 아니고 돌려버린 거예요. 오오... 울려버린! 하늘 씨 인가요? 오픈! 아, 제일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자, 이제 놀토 응원단 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넋카타의 주인공, 넋살 카이만 따라가. 넋카타의 주인공, 넋살의 바스받, 오픈! 오! 발신!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쓴 거로 그냥 갖다 쓴 건데 아닐 거예요. 근데 이상한 끌림으로 시작해. 이상한 끌림의 긍정한 끌림으로 끝났어요. 잘하는데요? 세 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잘해요. 아니 카이 님이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누가 딱 나오면 와우! 이야. 약간 요즘 리액션. 맞어 맞어 이걸 하시는 거죠? 이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근데 많이 썼어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카이! 오픈! 아무것도 없는데? 워우! 나도 정상 많이 썼어요. 너도 좀 해. 와우! 오란말이야! 와우! 방송 나가야지. 아 요즘 리액션, 요즘 리액션. 죄송해요. 계속해서 하이. 저요? 귀원까지 계시니까. 아 제가 진짜 못 잘하는 거예요? 없어서랑. 마지막에 사진인가봐요. 사라진이로 들었거든요, 제가. 믿고 갑니다. 믿고 갑니다는 바스에 안 들어가는 거고. 그쵸. 절치선, 사라진. 정확하게 틀어드립니다. 이거는 건져가세요. 절치선. 절치선이 있어요. 원샷의 주인공. 카이시 빼고 전원증 준비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고 갑니다. 원샷! 제가 케어 따라가는 저를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론의 키구나. 이렇게 내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루룩 같이 앉은 거죠. 그러면 넉살도 의상이 좀 비슷한데 넉살까지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대답해 드린 거 아닌가요? 저도 대답해 드린 거 아니에요? 저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거야. 넉살. 서열이. 서열 정리가 되는 거죠. 저부터 허락을 받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살짝 묻어갈게요. 따라오세요. 따라오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쵸 이렇게 이어져서. 자 바스를 한번 오픈합니다. 카현 씨 바스. 오픈! 석션. 여기는 아직 쓰지를 아는 상황이고. 글씨가 괜찮네요. 글씨 좋다. 가급성이 훨씬 나요. 약간 태연 누나가 적응도 할 겸. 석이가 괜찮을 것 같아. 가위가 결정. 아무것도 아니고 말로 이렇게 해야지. 예스는 나와서 결정. 정치를 굉장히. 혼을 쏙 빼갔네. 혼을 쏙 빼갔네. 지휘자예요. 지휘자예요. 근데 왠지 약간 뭐 이렇게 말을 자꾸만 듣게 되네.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분하고. 어디에 다시대 끼를 쓰는 걸 원하십니까? 짜장입니까? 아니면 고기입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먼저 배를 채우는 게 맞습니다. 채우는 스타일이다. 완전 채우는. 똑같아요. 뭐 먹고 싶어야 하는 질문이 안 좋은. 지금 먹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쵸. 갈비냐도 안 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갖고 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맛없는 거 죽겠어요. 당장 갖고 와. 지금 먹어야 돼. 그럼 식어갑니다 갈비가. 그러면 그냥. 아 그럼 태연 씨는요? 저도 뭐 같은 생각이에요. 지금 배가 고프긴 해요. 그렇죠. 아유 깨어있는 청년들이구만. 네. 오 좋아. 아니 궁금해서라도 먹고 싶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모든 상황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 홀려버린 눈인 거야. 나. 나 홀려버린? 내 눈 얘기하네. 뭐해? 아니에요. 아니에요 카이 아니에요. 이렇게 잠깐 내리 따라가기로 했는데.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카이가 나옵니다. 카이 튀어나옵니다. 독자노선이 한번 내겠습니다. 독자노선이 나와요. 마이크 막기만 해. 마이크 빼버린다. 아 근데. 뭐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못됨다 쪽에서 카이가 나와요. 눈도 아닐 수도 있어. 눈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아니면 이건 거죠. 오해 뭔데 뭔데. 왔다. 자 카이 씨 막아야 돼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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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왔어. 눈이 왔어. 지금 깔리네요. 지금 깔리네요. 눈이 아니라. 뭐해. 나 홀려버린 듯 아니야?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아 이거다. 진짜. 아 이거다. 아 이거다. 이거다. 자 빨리 따라가세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인 씨. 나 이제 헷갈려요. 너에게 홀려버린 듯. 홀려버린 듯. 너의 다 홀려버린 듯. 이제야 좀 개운하다. 이러면 정답이야. 어떻게 이렇게 늘지도 않고 그냥. 늘지도 않고. 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지. 아 저는 모르겠다. 카이. 카이. 제자리. 어? 그리고 걸스 온탑. 80% 정답. 태민. 실패. 태민. 제자리 걸음. 걸스 온탑. 조차. 1995년. 오케이. 2월 첫째 쯤. 차라리. 좋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차라리 이게 나. 2월? 진짜 예쁘다. 이거 뭐지? 자 주얼리 소녀시대 태연. 주얼리가 뭐지? 주얼리가 의상이 여름 먹자. 여름 먹자. 동현. 맞다. 베이비한 누나가. 정확히 제목을 얘기하세요. 베이비 온 모 타임. 그리고요. 오. 그리고요. 마지막은. 너무 이러지. 마지막 혹시 아세요? 실패. 뭐야. 마지막에 제목이 아시나요? 실패. 실패. 태연의 아세요. 누나서. 한 씨 뭘 모르세요? 마지막 거. 모르세요? 네. 다행이다. 나 그걸 알거든. 내가 제일 좋아했던 그 옛날에 노래였어. 마지막 거 힌트. 네. 태연 씨 들어갑니다. 힌트 줄 수 있나요? 왔다 왔다. 세 글자. 세 글자.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데. 너무 유명하지. 그럼 두 번째도 힌트 한 번. 세 글자. 두 번째도. 두 번째. 영어입니다. 영어고. 아 이거는 그거네. 원 몰타임. 카이 원 몰타임. 그리고요. 키싱 미. 키싱 유. 키싱 미. 자 밉니까 유입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밉니까 유예요. 너 녀석. 사상 들고 했던 거 같은데. 결정. 키싱 미. 키싱 유.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뭐야? 결정. 키싱 유.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럼 몰라요. 마지막 건. 아 너무 아까워. 자 이제 마무리할 수가 없다. 원. 실패. 자 동현. 동현. 원 모 타임. 키싱. 키싱 유는 너에게 피스한다 잖아요. 키싱 미. 키싱 미. 키싱 미. 그리고요. 키싱 미. 만약에. 90% 정답 실패. 아 다 좋네.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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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네. 동현. 동현. 저 차라리. 이게. 이게. 동현. 암흑적인 룰이 있잖아요. 암식적인 룰. 저희 이거 예능에서 암흑적인 룰이 있잖아요. 암식적인 룰. 아니. 1대1 맨투맨이니까. 인정. 인정. 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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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원 모 타임. 키싱 유. 아까 뭐라고 하셨지. 만약에. 만약에. 정답. 네. 크žespon. 아. 은